이퇴대장 윤석열은 떠나라 떠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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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저기 뒤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아크로비스타이고요 이제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따면서 진보를 보게 되는 그 거리를 우리가 함께 걸어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우리 자유를 침해하는 이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한 경찰 당국도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의전차량을 운전하고 경호했던 우리 함께 본부술을 진행했던 분들에게 김찬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마 드러주십쇼!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조조조조! 그 생각하라! 대한민국은 민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